의정부시는 2021년 행정평가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물류센터 유치와 미군부대 반환공여지의 난개발에만 매달려온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의정부로 도약해야 합니다. 지금의 의정부시청은 시민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없도록 통제하고 힘들게 해놓았습니다. 불통의 상징입니다. 시청부터 개방하고 언제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시청 내에 만들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곳 의정부에서 나고 자란 저 이보석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문화도시, 첨단산업의 도시, 일자리가 있는 도시, 언제든 걷고 쉴 수 있는 도시, 교통이 편리한 도시, 또 스마트 학교를 통해서 인재를 육성하는 도시, 이러한 새로운 의정부를 이보석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